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자라온 서류 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다카 정책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다카 정책을 유지하고 신규 신청은 안 되지만 갱신 연장 신청은 계속 허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 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본 하급시민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의 새 규정이 10월 30일을 발효되는 만큼 일단 유지시키고 갱신 신청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부부는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2년짜리 워크 퍼밋을 이용해온 드리머 80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계속 갱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지법의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이므로 아직 신규 신청은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신규 신청도 가능하도록 새 규정의 최종안을 8월에 발표하고 10월 31일 발효시키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정책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되면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 퍼밋 카드를 발급해 학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 조치를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정은 갱신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신규 신청길도 다시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신규 신청은 재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옹호단체들과 민주당 진영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성사시켜야 항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1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최종 승인자 9천 명과 여러 번의 갱신자 2만 4천 명을 합해 연 인원으로는 3만 4천 명이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 혜택을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 만료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효한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천 9백 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1만 6천 명 중에 절대다수인 49만 6천 7백 명은 멕시코 출신이고 2위는 엘살바도로 2만 3천 8백 명, 3위 과테말라 1만 6천 명, 4위 온드라스 1만 4천 8백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천 명이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 혜택을 이용해 왔습니다.